예전 같았으면 일주일이면 완성했는데 의뢰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랩캠이 될 것 같아요 완성할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수치스러워 난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내놓은 적이 없거든 그 사람이에요 그냥 가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작업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오라고 혹시 지금 돈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봐 줄래요? 빨리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 몰프가 여기에 이걸 주라고 했어 어서 약속한 내일까지 완성하면 백 다카트를 더 주겠다고 말했어 공포타티스의 단추 합창 부분 베이스로 시작하죠 첫 번째 마디 두 번 채우면 잠깐만 빠르게 보통 빠르게 첫 번째 마디 두 번 채우면 A A 두 번째 마디 두 번 채우면 C 다음은 D 물론이죠 세 번째 마디 두 번째 음은 E 좋았어요? 그래 좋아요 다음은 테너 첫 번째 마디 네 번째 음은 C 두 번째 마디 네 번째 음은 D 네 번째 마디 두 번째 음은 F 계속해 계속해 다음은 오케스트라 세컨 바슨과 베이스 트럼프는 베이스와 같이 퍼스트 바슨과 테너 트럼프는 테너와 같이 잠깐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 퍼스트 바슨과 테너 트럼프는 어떻게 테너와 똑같이 똑같이 물론이죠 악기와 목소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쓸모없게 된 거야 왠지 알아? 너를 이용하기에 넌 너무 약해졌거든 너는 달코 달코 다른 거야 형한테 뭘 원하는 거야 잡아 저 신은 널 이용만 하셨어 신은 신경 쓰지 않아 신은 널 돌봐주지 않아 아마 되었어 한 번 사용한 인간은 두 번 다시 신경 쓰지 않아 나같이 자기가 인정하지 않은 인간은 더더욱 아무것도 주지 않지 그러니까 우린 이제 둘 다 같은 처지가 된 거야 내가 아예 원할게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모차르트 이 불쌍한 나를 이 불쌍한 나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어서 저 신 앞에서 용서해 나의 모든 모든 최악 너에게 입힌 모든 상처 얼른 용서해 나의 계량 나의 악의 나의 모든 찬인함 나의 사악함 나의 치악함 나의 나의 평범함 볼피 나 왔어 당신 돌보려고 내가 왔어 이제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여보 여보 여보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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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 좀 해 봐 장난치는 거 다 알아 여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고양이 내가 누구야 institutions 생각나 Hong Kong 감사합니다.